빡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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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 아니 꼴이 딸의 양손을 몇 번 뿌려? 인심만으로 뭐하래? 아 나 진짜 아씨 여자들 싫어하는데 내가 자꾸 들러붙으면 어떡하지? 가야 된다고 커머스 해야 된다고 나 이래버린다 그냥? 내 숫자 속 경쟁자들이 벌써부터 저기 줄 서고 있어 이제 봐 없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되냐? 야 실수 안 했대 오우 야 줄 선다 어떡해 어떡해 벌써 줄 섰다고? 긴장돼 너 긴장 안 돼? 응 나 이거 그거 보던 거 같아 쇼폼 들어와 봐 긴장 안 돼? 하고 딱 다음 컷 들어가 그 다음에 둘 다 다리 좀 더 떨게 이런 거 있지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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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우리 경쟁자들이 약간 가지고 있어 쇼폼 들어와 저 오늘 물 좋나요? 네 오늘이요 저 승사일 있을까요? 어어어 아이임 아 오늘도 잘생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안된다 싶으면 저기 저기 뭐야 경포대로 그냥 뛰어버리자 뒤에 대표님 계시는데 아니 어쩔 수 없지 우리도 살아나봐야 되겠는데 지금 가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지 아하하하 오오 약간... 느끼는 척 야 너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유튜버긴 한데 개그 듀오야 너무 잘나가는 척 하지마 어? 오오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압구정 약간 힙합걸로... 어어어 나쁘지 않나? 엄청 아픈데? 아하하하하 아파 보이긴 하다 어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저희 감동 아 진짜 아저씨 화이팅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하세요? 스물셈 아 얘기네 오빠야 반가워 내가 어디서 봤다고 했잖아 나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계시대 옛날부터 했어요 너 인스타 팔로우한 여자들 다 쳐다보잖아 DM 저한테 혹시 많이 보셨어요? 아니 안 보냈어요 지금 DM은 나 DM은 잘 안 보내서 스토리 본 카트도 올리세요 아니요 카트도 안 돼 그냥 팔로우가 정기적이야 아니 근데 너무 익숙한 거 끼니 올렸어요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모모티넨이 아 맞아요 원래 저의 채널 아세요? 아 진짜 근데 전에 제 게시를 좋아하였는데 네? 제 게시를 좋아하였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잡았다 제 인스타를 회사에서 관리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오늘 뭐야 난 사배기로 우리 정확히 얘기해 하면 밀어주는 메타야 아니면 다 같이 밀어 다 같이 근데 야 진짜로 이거 쇼펌 그거 같아 약간 민고리즘에서 보는 거 같아 민고리즘에서 보는 거 같아 다 같이 야 근데 그걸 여기 바로 앞에서 한다고? 너는 그럼 너가 일본에 어? 너가 일본에 아 나는 못하지 너가 일본에 한 번 오면 돼 우리가 그럼 13번이랑 같이 그래 그래 아 근데 아까 그 분은 어떻게 할 거야 네? 이쁘십니다 옮겨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직 진거 없지 그분은 근데 그냥 가셨는데 너무 우리를 싫어하는 경멸의 눈빛이 아니 아니야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처음부터 멘트 막 깔쳤잖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치달한 거야 얘가 계속 하길래 야 누가 봐도 얘가 여유 없지 않았냐 일단 양손을 몇 번 뿌려 넌 부담스러워 하신가 봐 진짜 진짜 대본 대본 써본 거 아니지 너네 여기다가 게임하면은 다른 페이브로 가서 코인을 이렇게 뺏어오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잘 알아? 아니 나 두 번 안 썼어 너 이거 내가 들고 가서 여자랑 알고라도 셀프 안 달달 수 있어? 아 참을게 코인만 받아와 이거 아 오케이 내가 바로 나 이거 사는 게 안 해요? 아 알죠 알죠 바위바위보 하나 빼기 다행 뭔지 모래 너 뭐야 너 뭐해 오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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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너 뭐해 너 하는 게 뭐야 아니 뭐 엄마야 아 그러니까 아 지랄아 이마 아니 아 기다려 가자 가자 아 제발 가자 너 진짜 싫어 두근 안 돼 하하하하 자 이제 두 분한테 선물을 드릴 건데 두 분 커플 세팅댄스 보고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싫어 진짜 싫대요? 아 방금 솔직히 아는 거잖아 오늘의 캐스트하우스 성공적 네 누군데 왜? 누군데 왜? 나 때문에 성공적인가? 아 그래 축소랑 바베큐까지 다 줘서 원래 65,000원인데 5만원 우리 한에서 진짜 한 번 더 팔아보자는 거네 파티만 하는 거는 원래 5만원인데 우리 한에서 35,000원 여기에 술 무제한 이거 다 35,000원 술 무제한이 너무 매력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를 통해서 온 사람은 다음에 숙박할 때 축박권 부유 오 진짜로? 또 오면 그 다음에 축박권 부유 구독자들 오시는 거니까 이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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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재밌겠다 해갖고 온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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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에